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불교 경전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비입니다 손자병법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뭘까요? 전승입니다 온전할 전자에다가 이길 승이죠 온전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의 피해가 하나도 없고 적의 피해도 없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전승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전승사상 손자는 왜 온전하게 이기라는 걸 강조할까요? 손자는 실제 전쟁에 대한 병폐를 누구보다도 강조합니다 전쟁은 많은 병폐가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국력이 많이 고갈되고 인력이 피해가 많고 그래서 전쟁은 아주 속전속결로 하라고 합니다 손자는 전쟁의 스펙트럼을 아주 넓게 잡죠 싸워서 이기는 전쟁 기존의 병폐가나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데서 브라스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까지 학대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에는 벌모와 벌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싸우면서 하는 전쟁에는 벌병과 공성이 있죠 벌모는 실벌 깨모입니다 깨를 공격한다는 건데 의미는 실질적으로 적의 전략을 깨는 거죠 적의 마음과 의지를 공격을 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의 협력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게 벌모입니다 벌교는 칠벌에다가 사길교입니다 이 교자는 외교할 때도 이 교자를 써죠 외교를 친다는 의미예요 적이 있으면 적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를 딱 쳐서 적을 고립을 시킵니다 고립을 시키면 절로 이제 굴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벌모하고 벌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한 방법입니다 싸워 이기는 전쟁에는 벌병과 공성을 들었습니다 벌병은 칠병의 병사병이죠 이건 군사를 의미합니다 군사력을 치는 거예요 군사력을 그 다음에 공성은 칠공에다가 성성이죠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을 친다는 겁니다 성을 군사력으로 쳐서 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싸워 이기는 전쟁에서도 손자는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해서 이겨야 된다는 걸 무진장 강조합니다 피해가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로 불급할 때만 공성을 하라는 겁니다 옛날 2500년 전만 해도 손자 시대에 성을 공격하려면 공성 장비 성을 공격하는 장비들을 만드는 데 3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전쟁 중간에도 장기화돼서 성 안해가 초토화되죠 성 안에는 군사력도 있지만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피해가 너무 커죠 그럼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한이 생기죠 그래서 공성은 피하라고 하죠 가급적이면 전쟁을 하지 않고 벌모와 벌교를 통해서 적을 굴복시키라고 하죠 전쟁 사례 중에 대부분은 싸우고 이긴 전쟁이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긴 전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시대 때 거란이 침략했을 때 서희 장군이 가서 단판을 벌인 일이 있었죠 거란군을 폐퇴시키고 강동 육주를 얻었던 그것이 싸우지 않고 이긴 사례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려는 후상국을 통일하고 고구려의 후신으로서 북방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중국은 송나라하고 만주일 때는 거란과 여진이 있었죠 여진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고 그 당시는 거란이 군사적으로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송나라를 탁 치고 중국을 천하통일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송나라를 치기 전에 배우에서 공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송나라를 칠 때 고려하고 여진 배우를 안정화시키기를 원했죠 그래서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소선영이는 국경선을 넘고 나서 고려 조정에 서한을 보냅니다 내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항복하라 통상 그렇게 되면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을 어떻게 막을 건지 어떻게 격퇴시킬 건지를 토의를 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항복할지를 토의하는 거예요 항복을 땅을 서경 이북의 땅을 물려주고 항복을 해야 되느냐 그냥 항복을 해야 되느냐 그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서희 장군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거란과 싸우든가 아니면 단판을 벌려보고 나서 안 됐을 때 항복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서희의 안이 받아들여져서 서희가 거란 진영으로 갑니다 운명을 건 단판이 있잖아요 이거에는 기싸움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희 장군은 기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뜰 앞에 서서 서희가 장군이 왔을 때 그 뜰에서 큰절을 하고 와서 단판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한테 큰절을 하라는 거죠 서희 장군은 무슨 소리냐 너가 거란의 왕이냐 너도 거란의 사신이고 나도 고려의 사신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지 큰절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건데 어떻게 거기 할 수가 있느냐 하고 거길 팍 차고 나와버리죠 소선영이는 실제 서희 장군의 그런 당당한 기계에 기가 눌린 거죠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단판을 하자 해서 의자 배치도 동쪽과 서쪽에 탁 배치하고 대등한 가운데서 단판을 했습니다 이때 소선영이가 주장한 건 전쟁에 대한 명분이었죠 원래 고려는 통일 신라에서 시작이 된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들 신라를 바탕으로 둔 나라인데 고구려 땅을 일부 갖고 있으니 고구려 땅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왜냐하면 거란은 고려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고구려 땅은 옛날 고구려 땅은 다 우리 거다 라고 주장을 하죠 두 번째는 거란과 고려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송은 바다 건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송하고는 우호 관계가 있는데 우리 거란하고는 적대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내가 공격하러 왔다 고려의 서인은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죠 무슨 소리냐 땅으로 따지면 거란 땅은 우리 땅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구려의 후신이고 그래서 서경을 옛날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수도로 잡았다 그러니까 땅으로 따진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현재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외교를 못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거란하고 고구려 사이에는 여진이 압록강을 연해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진이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송은 바다 건너 있지만 배로 갈 수 있어서 송하고는 우호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하고 우호 관계를 하고 싶어도 여진이 방해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너희하고 우리가 여진을 같이 공격을 해서 여진을 몰아내고 압록강 남쪽은 고려가 압록강 북쪽은 너희들이 땅을 갖고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들어서 안전한 루트를 만들면 조병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 왕에게 보고하면 왕은 좋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소선영이는 자기의 의도와 왕의 의도가 서희가 깨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기뻐했죠 그 이후에 이제 서희 장군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확보하고 2년 동안 성각을 쌓고 아주 요새로 만듭니다 서희 장군의 단판 단순히 영토를 넓혔다는 의미보다는 대단한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했던 거죠 이거를 손자병법의 벌모와 벌교 관점에서 보면 두 개 다 한 것 같습니다 벌모는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선영이의 마음을 읽고 서희 장군이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그다음 벌교 측면에서 보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서 적재시 됐는데 공동의 적을 만들었잖아요 여진이 우리의 공동의 적이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가 여진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대여진에 대한 한시적인 거란과 고려가 동맹관계를 맺은 거죠 외교로서 그렇게 돼서 쉽게 여진이 차지하고 있던 강동 육주를 고려는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벌모와 벌교를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한테는 뭐부터 해야 될까? 항상 벌모가 우선입니다 벌모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벌병을 먼저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죠 벌모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은 걸리지만 변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존경을 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계성이 좋아지고 또 리더십에도 서로 좋은 승수 효과가 나죠 다음 편에는 졸속 행정은 나쁜데 전쟁은 졸속으로 하라라고 하는 손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꾹 구독 꾹 구독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